또한 경민이의 정신을 한번 더 스탁이요, 스탁. 아 스탁? 나 경민이 형, 확영님. 안녕하세요. 오늘 양석한 선수입니다. 팬설이요. 수은 사수? 여기 바로 차요. 개막전 사나이. 안녕하세요. 오늘 석환이 형 홈런 너머에 썼어요. 공건이 로버트 스타? 오늘도 양석환 아닐까요? 홈런을 졌으니까. 하세요. 전 세욱이 형님. 아 세욱이 형 때문에. 김민희 형. 야 나지 인마 안 꺼주소 다시 얘기해. 석환이 형이요. 저는 석환이 형이요. 석환이 형입니다. 아 큰일 날 뻔했네. 여러분들 다 석환이 형 할 것 같은데 석환이 형이 많잖아요 당연히. 근데 전 투수니까. 공건이. 아 창민 선배님 창민 선배님. 석환이 형. 석환이 형. 한 번 치고 만타 치고 주로도 잘하고 다 했습니다. 아 사실 다 권희 형입니다. 제가 생각해보니까 더 권희 형이더라고요. 오늘 MVP 각빈. 저 오늘 벤치에서 놀고 먹고. 저 락볼게 있으신가요? 뭐지? 3년 만에 개막 전에 그 이제 팬분들께서 왔는데 확실히 와서 큰 소리를 응원해주시니까 좀 힘도 나고 선수들도 그 힘에 입어서 또 좋은 경기 했던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좀 계속 이렇게 관중 입장하면서 좋은 그 응원 기운받으면서 이렇게 형이랑 평균하면 성적도 잘 날 것 같고요. 응원 많이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와. 홍건희 양사관 볼 점 하나 고른다면? 아 저는 강윤이 형으로 고르겠습니다. 왜요? 제 캐치볼 파트너입니다. 수은 선수 양석한. 그럼요. 역시. 스타트. 스타트 선수랑 오늘. 아 공격적으로. 볼이 빠르니까 공격적으로 하려고 했어요. 그건 뭐 어쩔 수 없죠. 선수라면 좀 올라올 수도 있고. 분위기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. 근데 일회 끝나고는 잘 던져서 오늘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한 명 더 있어요. 창민이 형. 수은 선수. 경민이 형도 잘했고. 인태도 잘했고. 투수에서는 창민이 형이 잘했지만.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. 어 뭐 일단 개막전. 오랜만에 또 관중 여러분 팬분들 오시는데. 개막전부터 좀 좋은 모습 보여 드린 것 같아서 기분 좋고. 계속 좀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버트 스탁입니다. 오늘 첫 경기인데 긴장도 안 하고. 생각보다 그래도 운영도 잘하고. 용병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네요. 네. 네. 어때요? 영민이가 줬어요 영민이가. 코코치가 줬어요. 인태 인태. 영민이가 줬어요 영민이가. 난 내 마음속이 듣고 영민이야. 미미? 미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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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